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다룰 정도니까 참 한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워낙 좌편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뉴욕타임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굉장히 후한 보도를 했네요.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여러분들 근실한 사람이다 이런 보도를 해서 제가 좀 새롭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영어 표현을 하면 험벌하죠. 좀 이렇게 근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죠. 슬래시 퍼스트가 슬래시라는 표현이 아마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픽스 레이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를 고친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는가.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아주 장문의 기사네요. 그런데 뉴욕타임답지 않게 너무 우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묘사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동화일보가 참 잘 정리했네요. 일론 머스크는 이론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구두세이다. 미국의 예산 초고강도 긴축예고 이런 거를 그냥 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발췌해가지고 아주 읽어야 될 부분만 잘 정리했네요. 이론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천억 이상 정도를 도널 트럼프 후보와 함께 베팅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무리 부자들도 자기 돈은 아까울 텐데 아주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인물인지를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머스크는 이론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구두세입니다. 그걸 페니피칭이라는 핀칭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와 함께 일한 전직 현직 직원 17명이 뉴욕타임스에어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일론 머스크가 관행이나 상도덕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비용 최적화를 위해 거침없이 칼을 빼드는 기업가라고 평가했다. 선입견 이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통념 같은 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아주 큰 트레이드마크는 통념을 깨는 사람인 거죠. 꼭 같은 이야기를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도날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공통품부가 뭔가 하니까 통념에 개의하지 않는 겁니다. 전례에 개의하지 않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점인 거죠. 그냥 필요하면 하는 거죠. 지금까지 관행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안 따르는 겁니다. 그게 혁신과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트럼프와 함께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두 사람은 뭐죠? 일론 머스크 보고 뭡니까? 맛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통념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6조 7,500억 달러 약 27%에 해당하는 2조 달러 이상을 줄이는 극약 처방을 예고했다. 정부 기간을 400개에서 99개로 줄이고 공무원들에게 매주 성과를 보고받겠다고 공언했다. 엄청난 거죠. 정치적으로 저항도 굉장히 많이 따를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의 영향을 두고 보죠. 뉴욕타임스는 머스크 CEO에 대해 지나치게 검수하다. frugal to a fault란 표현을 쓰네요. 지나치게 검수하다.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 긴축 경영을 펼친 그동안의 기록이 많다. 여러분 이런 혁신가들은 기본적으로 낭비라는 것을 혐오하거든요. 낭비를. 낭비를 혐오하는 겁니다. 돈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낭비 자체를 아주 혐오하는 겁니다. 낭비 자체를. 그걸 우리 표현으로 보게 되면 금박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냥 검수함을 넘어가지고. 이제 이게 10월 달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버틀레스 일린 대선 경선에 사는데 도널 트럼프 후보가 좀 일찍 여름 장가를 갔으면 이 정도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분이 52세 그리고 도널 트럼프 주니어가 47세인가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조만간에 깨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넣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몸이 금세 깨질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왜냐하면 도널 트럼프가 2016년에 여러분들 대통령할 때하고 지금이 한 1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겁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바뀌게 만들죠.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온건해진 겁니다. 트럼프 1기 때 비해가지고.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흐뭇하게 격려하는 그런 표지지 않습니까? 아들뿐 정도 되거든요. 고수끼리는 서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끼고 다니는 겁니다. 거의 척건처럼 그래서 척건들이 불만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공동 대통령처럼 보인다고. 기자가 아주 표정을 잘 잡았네요. 머스크는 CEO는 지출비 엑셀을 한 줄 한 줄 들여다보면서 지출 근거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6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 끝에 자동차 유지비 등 복리 후생비는 물론이고 각종 사업비까지 대폭 줄였다. 설득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담당자들 역시 해고했다. 트위터에서 인수했을 때 여러분들 경비 절감 방안 적자인 기업에서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방만하게 이러면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명 20명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토이터를. 그래서 사람을 잘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죠? 언론들이 토이터를 일론 머스크를 엄청나게 욕을 했지 않습니까? 회사 곧 망할 거라고. 지나친 삭감으로 웃질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사무실 임대료가 비싸니 내지 말라는 머스크 CEO의 지시에 실제로 체납이 시작되자 이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저도 이 보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청소 대형업체 이름 돈을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쓰레기통 이름 넘쳐난다는 그런 기사를 얼마나 이름이 기사거리가 좋습니까? 미국의 주류원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청소 용력이 중단된 탓에 일부 지사에서는 쓰레기통이 넘치고 비품이 바닥나고 직원들이 집에서 화장지를 가져올 지경이었다. 그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제 곧 트위터 다 망한다고 이렇게 아우성 쳤죠. 머스크가 트위터 데이터센터 표시를 위해서 2022년 크리스마스 전날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해당 시술로 날아가 직접 컴퓨터 전원을 뽑아버린 일화도 유명하다. 담당자들의 만류에도 백업 등 사전 작업을 거치지 않고 적각 이행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기행의 연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의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 대단한 거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좀 안정된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 한 게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1등 기업 투자 기업입니다. 통념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미적거리지 않고. 물론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얼마나 더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냥 칼같이 여러분들 산 겁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2015년 위기를 겪자 사내에서 공급하던 무료 시리얼 공급을 중단했다. 당시 임직원들은 비용을 최대한 줄여 회사를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여 오히려 직원들의 동기부여 기회가 됐다. 어마어마하네요. 무자비하게 줄이는 겁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운영하면서는 기존 부품업체와 거래를 끊고 해당 업체의 부품을 모방해 자체 제작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고 지금도 텍사스주의 5만 달러 7천만 원짜리 조리십 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스는 머스크는 방 두 개짜리 집에 살며 업무 또한 보고 있다. 머스크 시호는 20대 시절 사무실에 숙식하고 인근의 YMCA 체육관 내 사회실에 씻으면서 지낸 것을 유명하다. 어마어마하게 된 짠돌인 거죠. 쓸 때 쓰고 불필요한 것은 뭡니까? 펜이도 아끼는 그런 주인 거죠. 그래서 이 참 두 분의 관계가 오래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겁니다. 한 8년 정도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70대 트럼프하고 80대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는 많이 다른 거죠. 그게 두 사람이 죽이 맞은 겁니다. 그게 풀 베팅을 한 겁니다. 자기 돈에 천억 이상을 그렇게 투입해 가지고 이번에 천억만 들어갔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SNS에서 이런 변파적인 보도가 유행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기회를 한 거죠. 여기 한번 보시기에는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큰 부자들도 통념을 깰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검수한 생활 방식이나 사업운용 방식 그리고 월렌 부피시의 검수하고 소탈한 생활 방식 등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절약이나 소박한 삶의 방식은 한 인간의 정체성이나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약은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는 믿음의 기초에서 절약하는 행동이 나온다고 봅니다. 닥터에이아이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본 겁니다. 절약이라는 것이 그냥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여러분들 신념이 투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닥터에이아이께서 답하는 것이 절약과 소박한 삶의 방식에 대한 귀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론 머스크와 월렌 부피크 같은 선고한 기업인들의 검수한 생활 방식은 다음과 같은 가치관과 철학을 반영합니다. 첫째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원을 잘 배분해야 되는 거죠. 명품에 왜 돈을 쓰냐 이야기죠. 그 돈을 가지고 뭡니까? 그냥 주식을 사놓으면 더 낫겠죠. 머스크는 기업 운영에서 극도의 비용 절감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본질의 집중. 버핏이 66년간 같은 집의 삶에 소박한 실사를 하는 것은 물질리의 욕망보다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월렌 버핏이 여러분들 매주 여러분 날라오는 신문사에서 여러분들 포함되어서 날라오는 맥도날드 여러분들 햄버거에 쿠폰으로 잘라놨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쿠폰 주고 그러면 1불 정도 깎아서 여러분들 햄버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 안목. 두 사람 모두 단기적 만족보다는 장기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과 기업 경력 모두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리는 의사결정과 행동의 시간의 길이,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한국 사회는 대체로 이러면 시간의 길이가 짧죠. 그래서 온갖 악행들을 다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뭐죠? 전부 다 먹는 게 비리 같은 걸 덮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간의 길이가 짧은 겁니다. 윤리적 책임, 혁신과 창의성의 촉진, 개인의 가치관 실현, 금소함은 그들의 개인적 신념과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물질력 성공 이상의 의미를 추구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두 사람의 금소한 생활 방식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서 철학적 윤리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절약이란 것이 미덕이지 않습니까? 미덕이죠. 권해야 될 미덕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예외적으로 웬일로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그냥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극찬하는 그런 글을 실었기 때문에 기자도 여러분 여러 명 달라붙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명이 취재를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뉴욕타임스가 디자인은 참 잘하네요. 슬래시 퍼스트 픽스 레이트. 비용 처음에 자르고 그냥 그 다음에 문제 고쳐나간다. 이런 뜻이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